아기저나 남편 오세요 저 보기 괜찮았어요 아기저나 자리 잡을 수 없이 아기저나 아기저나 아, 원이 좋아요.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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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와야 되는데... 아... 통 안정 안 나오셨어요? 네... 통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오는데... 빠른 게 없네요. 엠포나... 타 같은... 음... 음... 이게 좀 나오면... 좀 쓰겠네... 임신기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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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어서... 괜찮습니다. 파스처 필요한 거 뭐 있으세요? 저는... 뭐 총... 따로 틀리는데... 개머리판 하나만 좀... 혹시 챙겨줄 수 있어요? 네... 네... SR 보정기도 있어요. 저... 아... 저... 스피스는... 거의 버릴 거라서... 어... 여기 엠포. 엠포 있어요. 여기 엠포. 핑 찍었어요. 1층. 1층. 부엌에 있어요. AK도 있구요. 어... 혹시... 홀로그램 하나만 보시면 좀... 챙겨주세요. 응. 알겠습니다. 실례... 어... 개머리판 옆집에 있어요. 네? 여기... 1층에... 부엌에 있어요. 아... 그래도 대단만 엄청 Grow... 에어... 혹시.. SKS 버렸어요? 네에? 미니... 이런 미니는 써가지고... 웹보면 주워 드릴게요 웹보면 주워 드릴게요 약 많이 드셨어요? 어 네, 구상 7개 있어요 완전 별 딕이에요 음료수는요? 7, 1, 1이요 1, 1이요? 아 그럼 드릴게요 저 가방이 모자란데 엄청 많아서 저는 구상을 좀 주세요 저 2, 5, 7이라서 여기 앞에 아파트 2층에 버려놨어요 지금 올라와서 왼쪽 방에 있어요 맨 끝에 아파트요? 아뇨 지금 지나가고 있는 아파트 5탄도 60발 더 있어요 1층이에요? 2층이에요 2층이에요 이쪽 끝에 약이 있고요 구상 2개 네 네 오타는요? 오타는 이쪽에 있어요 얼추 끝났네 네 홀로그램 먹었어요 네 네 자기장은 학교 쪽까지네요 아 멀다 차 가져올게요 차 가져올게요 출발할까요? 그냥 그만 틀고 네 저는 근데 다 끝났어요 먹을 게 없어요 이제 네 네 가방도 꽉 차가지고 욕신낼 것도 없고 오 스크스크있다 아 배율은 드셨어요? 배율은 드셨어요? 삽에 하나 있어요 네 둘이서 자기장 안에 털기는 진짜 넓다 네 진짜 야스날 차에.. 차에 있으려나? 가사 있어요 어 가사 맞고요 가사 fat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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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재구 어디다까요 안쪽에 자리를 잡을까요 신원 이거 포pace Tale고점 자격 되고 이 출범특 어떠십니까? 알겠습니다 파란 피우니 네 알겠습니다 앞에 거기 네 죽였어요 와 얘 뭐야 왜요? 벨트밖에 없어 아 쟤 뭐지 고라니다 아 여깄다 여깄어요 여기여깄 여깄다 뭐 먹을건 없어요 기어다니면서 막 버렸는데? 뭐야 이거 이게 뭔가 이상한데? 뭐야 이거 이거 막 흩풀어져있는데 막 네 한 발씩 아 안먹어 기름이나 먹어야겠다 놀았나본데 여기서 그냥 어 보기엔 하나 더 아 그거구나 너무없 어 어 아 어 어후 오호..오헤..오헤오헤... 오호...오..오헤 너무 쉬웠어요 안 세워지네 타세요 자 옆에 집 갈게요 네 한번 걸쳤어요 네 여기 있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동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뒤에 거기 네 하나 기절 CP에 나이스 쿠팡맨들인데 이거 뭐야 레드존입니다 덱퀵이 없네 얘도 어 얘 그거다 보급친구다 보급 뭐 먹었어요? 예예 그거 먹었어요 에미상 이건 보급훈련이 아 아 직팩이랑 다 버리고 왔는데 고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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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요거 glauben 그걸 봐봐 확실해진 suic 고정부 보급친구 백성 속이 아 우리 뒤에 보급 떨어졌네요 저희 뒤에요? 네 사내 보급 먹으러 온 애들 보인다 아 확인 보급 쪽에는 없네요 사람? 있어요 산 위에 75방향 바로 여기 있어요 직 보급이 그 언덕 바로 끝에 아 끝에요? 제 쪽은 그 옆에서 보는 보급이라서 위쪽은 안 보여요 네 저 보급을 먹고 오는 애들이었나? 아까 걔네가 근데 연기가 지금 사라지는 거 보면 아닌 거 같아 안 내려와도 되나? 걸치나 한번? 쟤네 거칠 거예요 저기 걸치네요 저기 어 생각보다 가까워요 여기 파란핑 집이 옥상 있는 집으로 알고 있는데 차고집이요 거기 네 차고집 그걸로 갈까요? 가시죠 내려가겠습니다 네 도핑하고 가요 네 저도 안에서 도핑하고 나올게요 저 빨간만 확인해 보고 싶긴 한데 위험해서 갔다 오실래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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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쪼고 있던 놈이 있어요 위에서 운전하시죠 네 차 언덕 위에 세울게요 차 언덕 위에 세울게요 오 엄청 많다 자 중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큰집 말고 2층집 오! 안돼 차가 벽에 압사시켰어 하하하 없어점이다 사랑 여기 꿀집으로 갈까요? 아니면 어디로 갈까요? 집 꿀집으로 가자 꿀집이 방어하기 어 있다 발소리 난다 어 있다 있다 저 피 좀 채울게요 저 피 좀 채울게요 아 기절 저 피 한 사망 둘 다 사망 어 두자 사망 두자 사망 어 역시 감자가 최고죠 예 수류탄 좀 있나? 여기 오뎅 있다 오뎅 있어요 어휴 어 얜 수류탄 없나? 저 AR은 있습니다 소음기 혹시 수류탄 남는 거 좀 있으세요? 저 방금 다 던졌어요 여섯 갠가 일곱 갠 있던 거 저 저 지금 세 개 던져가지고 쓰읍 아 이거 좀 위험한데요? 보니까 출탄 겁나 던진 답이 없네 아 이거 이동해야 될 거 같아요 여기 파란 핑계로 뭐 연막 하나만 되겠죠 아마 이렇게 챙기자 우리 하다 그 파란 핑 찍은 집에서 넘어올텐데 그 그쪽 앞이라서 앞에서도 짱같을 수도 있어서 아 수류탄 없는 게 좀 그렇다 근데 너무 다 때려먹었나? 와... 한 명 여기 빨간 파란핑 집 2층 집 아 쓰러지 쓰러지셨던 집 그쪽에 한번 들어왔어요 다른 쪽 보고 있을게요 나왔어요 한 명 네 적들 도망가고 있어요 적들 도망가고 있어요 적들 도망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다른 쪽에 우리 옆에 있었거든요 여기 있다 확인 파란핑 쪽 아까 있죠 파란핑 쪽 330 방향 어 누가 또 쏘네요 330이요? 2절 뒤쪽은 안 보입니다 그리고 30 방향 쪽에 카드팔인가봐요 어? 3대30쪽 소음 기술이 어 저기 걸쳤어요 걸쳤나? 아니요 아 조금 나가야 돼 막판에 뛰면 되지 않을까요? 저 이거 차로 일단 바리게이트 앞에 만들어 놓고 올게요 네 조심하세요 네 도핑하고 갈게요 네 도핑하고 갈게요 어 누가 탈 아 탈 쏟네 안닭대기 왜 이렇게 안닭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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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2방향 레토나 세워져 있는 데도 있나봐요. 네. 이쪽은 S쪽은 없는 것 같아요. 유해즈 하나 이쪽으로 와요 섰다 나무에 섰어요 60방향 어 카구팔 뒤쪽이다 쏜기 2방향 어 쟤 바로 앞인데 쏜기 제가 쏜거 아니구요 아 아 으 맛있어 3명 남았네요 뒤에 카구팔 하나 제 앞에 두 명 인거 같은데요 어 아 쏜기 제 앞에 맞아요 네, 맞아요. 어디지? 모르겠어요. 저랑 루피님 중간에 있는 것 같은데? 어? 낯선 거다, 이거. 아, 저기 있다. 아! 아! 와, 바로 따위네. 아니, 그쪽에 있어요, 그쪽에 있어요. 아, 그 기절 시켰어요. 아, 그래요? 네.